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해 이렇게 나를 한정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죠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건 나잖아요 저는 저다울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남들과 별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자다움, 남자다움을 굳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슈의 강인한 모습이 제가 가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달릴 때 행복과 자유로움을 느껴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시선들과 성견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 빠르게 달려서 더 많이 더 멀리 보고 싶어요 내가 그린 아름다움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빛나고 또 아름답잖아요